김기현 원내대표의 4.15 총선 울산광역시 남구월에 본인표가 20% 뺏겼다는 것을 오늘 실정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내친 김에 울산광역시에서 역대 선거 5번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물어야 됩니다. 누가 이런 귀한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는가? 누가 이 같은 괴물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는가? 도대체 선거 데이터의 생산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고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괴물 선거 데이터를 만들도록 주문했는가? 주문자가 누구인가? 주문자는 누구이고 생산자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주문자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선거를 조작함으로써 가장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개인이나 정치 집단이 주문을 했겠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누가 생산자에게 하명했는가? 일종의 OEM 방식하고 같지 않습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생산자가. 생산자가 권력을 훔쳐서 크게 이득을 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자가 있을 겁니다. 특정 정당과 관련되어 있겠죠. 선거를 도덕질해야 되면 가장 크게 덕을 볼 수 있는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주문을 했겠죠.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A사 제품으로 상표를 부채가 내보내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 방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 조작도 OEM 방식일 거라고요. 주문자가 주문하고 그 다음 생산자가 생산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누가 이런 기이한 선거 데이터를 생산했는가? Made in China인가? Made in Russia인가? Made in Japan인가? 찬란입니다. Made in Korea입니다. Made in Korea라면 Made in Korea 어딘가? 주문자는 어디겠습니까? 선거의 이름 선거 부정을 통해서 압승함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누린 집단이 어딥니까? 공직선거의 전산 작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데이터의 최종 생산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관련 담당 관계자들일 겁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았죠? 기이한 선거 데이터가 만들게 되면 소위 상품의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상품의 이런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공산품 같은 경우는 제조물 무슨 배상법 있지 않습니까? PL. 선거 데이터의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엄청난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누가 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답해야 됩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답해야 됩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답해야 됩니까? 누가 답해야 됩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갖고 봉급을 먹고 사는 선거 여러분들 데이터를 생산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관련 담장자들입니다. 전산 관련 담당자들과 전산의 여러분들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총장과 사무창장장이 책임을 지어야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직선거의 전산 작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고 있고 선거 데이터의 최종 생산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선거 데이터의 큰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맹백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검시에 밝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른 여러분들, 선거라는 것 자체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 준비해가지고 투표하고 그 다음 수거해가지고 개표하고 그 다음 발표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처럼 조직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직도가 아주 간단합니다. 사무총장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사무총장보다 실무를 담당한 사무차장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사무차장에 여러분들이 비례하게 해서 뭡니까? 업무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기획조정실장일 것이고 선거절병실장일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크게 크게 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노태학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잘 모를 겁니다, 실무는. 그럼 실무를 누가 합니까? 사무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처 여러분들 조직도입니다. 사무총장이 잘 알 거고 사무차장이 잘 알 거고 그다음에 전산 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이 잘 알겠죠. 이 네 사람이 키맨이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이 사람들이 모르는데 기이한 선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실무자들이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밑에 여러분 사나를 보게 되면 정보자료국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보자료국이 아마 전산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두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속구리 여러분들 선거 때문에 물러난 김세안 씨입니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2017년부터 사무차장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선거에서는 김세안 씨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무차장을 했기 때문에 실무총관을 한 거죠. 2017년 이후에 대선이 끝난 이후의 모든 선거는 김세안 씨가 빠삭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만두셨죠. 3월 달에 속구리 여러분들 선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김세안 씨만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박찬진 씨일 겁니다. 지난 6월 달에 사무차장에서 사무총장으로 올라간 사람이죠. 이 박찬진 씨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더 잘 알 겁니다. 빠삭하게 알 겁니다. 아주 상시하게 알겠죠. 두 사람이 키맨일 거로 봅니다. 저는 물론 알 때 여러분들 그런 보도 관련된 거고 김세안 씨가 박찬진 씨가 사무총장이 됐을 때의 그런 보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울산광역시를 주변에서 2017년 대선과 2022년 지방선거까지 울산광역시 공직선거는 모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 수 증감되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 수가 증감, 증가하고 인위적으로 증가되고 감소됐다는 것은 소위 당락을 결정하는 총득표 수가 증가하고 감소됐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든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추정된다. 추정 정도는 넘어서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 데이터를 안 만들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오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선당후사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 김기현 씨가 선당후사라는 말을 입에 올렸으니까 그럼 당신은 선당후사에 맞추고 제대로 살고 있나? 여러분들 그렇게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선거가 이렇게 지등탕이 돼가지고 무너졌는데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시민으로서도 지식인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마침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서 귀국을 한 모양입니다. 라임펀더 2,400억 종착지 미국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수를 잡았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미국 방문 목적이 2019년 1조 6천억의 한매 중단 상태를 일으켜서 당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로 불리는 라임 자산 운용 라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국제적인 부정부패에 대한 공조수사 방안을 논의한 것을 알려졌다. 여러분 이 기사 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당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로 불리는 라임 자산 라임펀더 2,400억 종착지 이런 건 뭐 세발의 피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앞에 뭘 갖고 있느냐. 당군 이래 최대의 선거사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의 선거사기는 몇 천억, 몇십조, 몇백조 차원이 아닙니다. 나라를 뒤집는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나라를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당군 이래 최대의 선거사기가 발생한 겁니다. 일렉션 플라우드, 보트 플라우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무슨 복심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국민으로서는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선거 문제에 좀 나물랐지만 왜 저까지 가담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우 따라가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라임펀드가 당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라고 하니까 이것보다 100배, 몇 천배, 몇 억배이름 중요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당군 이래로 최대 선거사기가 발생한 겁니다. 당군 이래로 최대 선거사기가 발생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슨 라임펀드가 어떻고 여러분 그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벌렸던 소위 부정선거 행각을 여러분들 밝혀야 되는 것이죠. 당군 이래로 최대 선거사기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당군 이래로 최대 금융사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있고 이게 나라입니까?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모모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비겁한지 자신의 노후와 이런 자식들의 앞날에 엄청난 뭡니까?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사악한 범죄 앞에 이렇게 입을 다물고 다 점잔을 빼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침부터 너무 열받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당군 이래 최대 선거사기가 발생한 겁니다. 한동훈 씨 한동훈 씨 한동훈 씨 라임펀드 같은 건 뭡니까? 몇 천억짜리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저것끼리 다 해먹으려고 했던 사건이 지금 뭡니까? 실수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자